늦은 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뭔가 슬프니. 처음 보면 되게 떨리는 것 같아요. 너무 떨려요. 이제 그 사람과 많이 다퉜다며 내게 위로해달라는 너 너 아니면 나중한 명을 바보 떠나지도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를 바라보는 너 당첨도 안될 때 사임을 받았어요 앞으로 팬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랑 이번 노래 12개 다 너무 좋고 나오자마자 막 들으면서 막 울고 근데 너무 그냥 좋았어요 특히 이번에 다 리듬 찍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오빠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아해요 첫 팬사이 되어서 너무 황홀합니다 앞으로 악활동 계속 열심히 해주고 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콘 사랑해요 이번에 음원차트 1위 너무 축하하고 진짜 이대로 차트 좀 뽑기만 걸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우리의 첫 번째 친구 우리의 첫 번째 친구 우리의 첫 번째 친구 감사합니다.